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주식 투자를 시작하긴 했는데 단타를 쳤었죠. 느낌상으로 한 천만원 이상? 근데 계좌를 보니까 그게 한 40만원 정도. 가족이 모두 힘을 합쳐 계좌 하나를 말한 거죠. 아까 벤처캐피탈 출신이시고 근데 본인이 그러면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할 때도 약간 VC 심사역의 눈으로 그런 자세로 투자를 계속하세요? 아니요. 거꾸로 였어요. VC에 투자를 할 때 주식 투자에 눈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일반적으로 VC들이 1년에 적어도 4개, 5개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1년에 1개씩 투자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식 투자도 1년에 1개씩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벤처캐피탈 VC의 기본은 스프레이 앤 프레이라고 하거든요. 여러 개를 뿌려놓고 기도하는. 근데 이게 약간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의 리스크가 크고 그만큼 리턴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많이 투자를 하는 게 VC의 기본이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올해? 장기 집중 가치 투자를 하다 보니까 한 번 투자하면 7년씩 갖고 있고 1년에 한 번밖에 투자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너무 상반되잖아요. 투자하는 방법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VC를 하면서 그냥 주식 투자하는 가치 투자자의 눈으로 VC를 했었죠. 근데 심사역 입장에서 거의 1년에 한 곳에만 투자를 하면 나중에 엑시트를 할 때 VC 같은 경우는 성과보수가 좀 세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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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은 좀 어땠어요? 그러면은? 근데 우선 성과보수 구조 자체가 VC마다 다 달라요. 어떤 VC는 성과보수 구조가 아예 없기도 하고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데 큰 미련을 갖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VC에 들어갔던 게 저 대학교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냥 투자를 업으로 삼고 싶은데 주식 투자를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려면 펀드매니저나 자산용사에 들어가면 제 개인 주식 투자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계산기 좀 두들겨 보면 개인 투자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공격적인 성향을 못해서 혼자 개인 투자를 하긴 좀 그렇고 뭔가 투자 관련된 업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찾은 게 VC 쪽이긴 하죠. VC는 개인 주식 투자라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거든요. 근데 아까 굉장히 집중 투자하시는 스타일이라고 하셨는데 또 반대로 공격적인 성향이 아니다. 근데 이게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약간 이건 좀 부딪히는 개념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게 일반인 기준에서는 집중 투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보통 한 종목 몰빵에야 집중 투자 아닌가요? 일반인들은. 저희 부모님은 그렇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들 입장에서 집중 투자란 한 종목 몰빵. 신용과 미술을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더 집중 투자고 일반적인 집중 투자 한 종목 몰빵인데 저는 그래도 한 다섯 종목에서 열 종목 사이로 들고 있으니까 일반인 기준에서는 사실 그렇게 집중 투자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종목을 사면 제가 보통 5년에서 7년 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나누기 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회사를 바꾸는 게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학교 때부터 처음 주식 투자 시작할 때부터 이런 스타일로 해오셨던 거예요? 대학교 때는 종목이 더 작았어요. 한 3개 정도? 제가 그때 3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그때는 3개로 시작을 했고 한 일정 금액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다섯 개에서 열 개로 바꿨던 것 같아요. 특별히 매매를 많이 안 하시는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항상 부업으로 투자를 해와서 그러니까 주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VC 들어가기 전에도 대기업에 다녔었고 주업을 항상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일과 중에 거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상황 자체가 트레이딩을 하고 이런 건 아예 생각을 안 했었고 그리고 그냥 개인적인 성향상 엄청나게 많은 종목을 제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것만 이미 아는 것만 투자를 하는데 너무 많은 걸 또 알지 못하니까 제가 보이는 기회들마다 투자를 했는데 그게 많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막 오래 들고 있어야지가 아니라 너무 좋은 기회가 발견되면 기존에 갖고 있는 기회랑 비교해서 더 좋은 기회를 사고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프로세스일 거잖아요. 근데 기회가 그만큼 많이 발견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듣기로는 진짜 워렌 버핏과 공통점이 하나 더 있어요. PC가 없다면서요? 컴퓨터가. 아, PC 없죠. 그러니까 PC가 없는 거 아니죠? 결국 태블릿으로 하고 있으니까. 핸드폰과 태블릿으로 되기 때문에 PC가 없는 거지. 원래 PC가 안 쓰진 않아요. 그러면 투자를 하실 때부터 본인의 스타일을 알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주식 투자를 시작하긴 했는데 그때는 단타를 쳤었죠. 방학 때 깔끔하게 말아먹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고등학생이 주식 계좌 개설이 안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예전에 주식을 하고 계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쭤보니까 꽤 큰 돈을 투자해 놓으셨더라고요. 부모님이.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느낌상 한 천만 원 이상? 투자한 듯한 느낌을 저한테 풍기셨어요. 근데 계좌를 보니까 그게 한 40만 원 정도가 돼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새로움이라고 이렇게. 새로운 기술? 마이티버블 때요? 네, 그거를 그때까지 장기 투자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0만 원 남은 돈으로 이제 제가 단타를 했고 이제 깔끔하게 가족이 모두 힘을 합쳐! 계좌 하나를 말한 것 같죠. 우리 집안에서 투자란 없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그래서 투자를 할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대학교 들어가면 보통 이제 다들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놀러가고 이러는데 중간중간에 저는 빈 시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친구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도서관 가고. 도서관에서 무슨 책을 읽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있어 보이잖아요. 대학교 1학년이니까. 도서관 가고 이러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주식투자책을 심심해서 봤는데 제가 옛날에 했던 단타랑은 좀 다른 방향성의 가치투자책을 봤고 이건 되게 괜찮겠다 싶어서 다시 한 번 시도를 했죠. 그때 보신 책이? 월가의 영웅. 페털 인치? 페털 인치. 그래서 그때는 가치투자랑 차익거리를 꽤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제가 학생 신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직업을 갖기 시작하면서 차익거래는 멈췄죠. 이제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매매가 들어가야 되는 거라. 근데 해외 주식을 위주로 하고 계시다고? 네. 지금은 해외 주식이 전체 포트의 한 80% 정도? 네. 그럼 나머지 20%는 한국 주식? 네. 한국 주식은 한두 종목이고요. 나머지는 다 해외 주식입니다. 왜 해외 비중을 더 많이 가져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해외를 많이 가져가야 지가 아니라 저는 약간 바텀업 투자라 그러니까 개별 기업을 보고 좋으면 투자하는 건데 거기에 그냥 국적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는 사실 개별 기업이 몇 개 안 되잖아요. 해외에 또 재밌는 기업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간혹 이제 다른 유튜브에서도 본인이 투자하시는 종목을 좀 이야기하신 적이 있죠? 과거에 했던 것들 얘기했던 적도 있죠. 그럼 그것도 지금 거의 다 변함없이 아니요. 제가 얘기했던 종목들은 대부분 내각한 종목들만 얘기하긴 했어요. 아 그래요? 잘된 케이스로 아니면? 예를 들면 네이버나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잘된 케이스였고 예를 들면 저가항공 이런 거 얘기했을 땐 잘되고 실패한 케이스였고요. 저는 가장 최근에 뇌리에 남는 게 아 넷플릭스. 넷플릭스였죠. 질문하기도 전에 아셨죠. 넷플릭스 때문에 임팩트가 있었어가지고 댓글을 워낙 많이 받았어가지고 제가 넷플릭스 추천하자마자 35%, 40% 떨어지는 바람에 김작가TV에서 되게 세게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요. 김작가님이 썸네일 잘 쓰세요. 이런 거 배워야 돼. 아 우리 신사임당해서 이런 거 배워야 돼. 그럼 혹시 넷플릭스는 어떻게 됐어요? 넷플릭스는 여전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해요. 넷플릭스는 제가 추천한 이유는 뭐냐면 넷플릭스가 너무 좋아요 이것보다는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식투자에 처음 진입했을 때는 인덱스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한국인덱스 말고 한국인덱스는 인덱스가 아니니까 반도 테스트 섹터잖아요. 네. 미국인덱스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인덱스에 투자하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개별 종목에 꼭 투자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제가 이제 10년 전부터 추천했던 종목이 그럼 그냥 구글하고 아마존 반반 사라. 라고 추천을 해왔었는데 네. 이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작년에 은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아마존의 너무 큰 강점이 사라진 거예요. 약간 이렇게 멱살 잡고 끌고 가는 분이셨는데 네. 그리고 이제 베조스가 나가고 나서 아마존의 경영을 보니까 예전에 베조스랑은 좀 많이 달라진 느낌을 저는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을 장기적으로 추천하기 쉽지 않겠는데 그래도 줄인이고 오래 추천해야 되니까 네. 한 종목 몰빵은 안 되니까 네. 구글 말고 또 뭐 두 개를 하나를 더 추천하면 오래 갖고 있어도 무조건 괜찮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난 게 넷플릭스였어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제 어 넷플릭스? 그러니까 아마존 구글은 그럴듯하고 넷플릭스는 너무 작은데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잖아요. 애매한데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잖아요. 네. 10년 전에는 아마존 구글이 그래 왔어요. 네. 10년 전에는 아마존 구글이 지금의 넷플릭스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 잘 될 것 같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애매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느낌이었는데 저는 지금 넷플릭스 너무 좋은 산업 환경의 기업 포지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넷플릭스는 사실 그런 말로 듣잖아요. 이제는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럴 수 있죠. 네. 성장이 거의 이제 둔화된 회사 아니냐. 또 이렇게 되는 거라서. 저는 성장이 둔화됐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아마존이나 구글의 성장률만 보더라도 네. 매년 40%씩 성장했던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런 빠른 성장 기업들도 그 빠른 구간의 성장률을 딱 봤을 때 어떤 때는 5% 성장하고 10% 성장했던 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는 시각에선 한 해 두 해 10% 성장했다고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단기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DP가 생각하는, DP가 말하는 가치투자란 좀 짧게 정의를 한다면 가치투자는 원래 가격보다 싸게 사는 거죠. 신사인방을 싸게 사는 거죠. 농담 이거. 진짜 가치투자나요? 회사라는 건 밸류에이션이 있을 거고 그 밸류에이션을 정하는 공식은 서로의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네. 이게 뭐 공식적으로는 DCF로 계산해야겠지만 누군가는 이제 그거를 엑셀로 돌리는 분도 계실 거고 누군가는 그냥 PER, PBR 같은 조금 더 단순한 지표를 쓰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밸류에이션을 하고 나면 이 기업이 이 밸류에이션보다 얼마나 싼지가 나올 거잖아요. 네. 싼 걸 사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가격보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게 가치투자죠. 그게 실전으로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지잖아요. 전 어렵게 생각해서 어려운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쉬워요. 한국 주식에 제일 많이 투자하셨을 때는 어느 정도나 됐었을까요? 초반에는 한국 주식만 했었죠. 그러면 한국 주식으로 조금 부를 좀 많이 읽으신 건가요? 근데 부를 읽었다고 하기엔 부가 없어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 잘하시는 분들 보면 제 수익률 보면 진짜 완전 비웃음을 칠 만한 수익률이세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19년째 했거든요. 19년 복리 때문에 커진 거지 수익률이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개인들이 봤을 때 낮은 수익률은 아니거든요. 근데 주변에도 많잖아요. 주식수가 진짜 잘하는 개인 투자자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저처럼 연 40%라고 하면 시작도 안 해요. 100%, 200% 다 이러잖아요. 300% 이러잖아요. 그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예를 들면 5년 동안 연 300%, 500%씩 꾸준히 내신 분들도 엄청 많잖아요. 솔직히 잘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근데 저는 100% 이상의 수익률을 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진짜 수익률은 그냥 적당한 수준 제 기준에서 그 정도였기 때문에 진짜 그냥 장기로 투자했기 때문에 19년 한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 제 주변에는 거의 없거든요. 제 주변에는 사실 저보다 오래 한 사람은 별로 없는데 저보다 돈 많은 사람 많죠. 많은 동학개미들도 그렇고 장기투자, 복리효과 이런 거 잘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그냥 일부 삼성전자, 네이버 이런 주가 그래프 보시면 장기투자가 안 된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우상향하지 않았나요? 좋은 회사들이. 근데 그런 분들이 보시는 장기투자의 그래프는 네이버 최근 1년간 하락세 이걸 보시는 거예요. 저는 1년은 아예 고려해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기투자라 함은 기본적으로 주가의 변동폭보다 회사의 성장이 주가에 반영되는 걸 먹는 거잖아요. 회사는 1년 동안 변화하지 않아요. 1년 동안 변화하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 회사도 분명히 있겠지만 벤처 같은 회사들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겠지만 특히 상장회사 정도가 1년 만에 회사가 막 그렇게 빠르게 변화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회사가 변화하려면 적어도 3년에서 5년에 방향성들이 설정되고 그걸 나아가다가 변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을 보면서 장기투자다 라고 말하면 그냥 그거는 장기투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장기투자라는 용어의 정의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장기라 함은 기본적으로 적어도 5년은 생각하셔야죠. 3년에서 5년 아무리 짧게 봐도 장기투자다 장기투자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